안녕하세요. 커드포드샵입니다. 한 주간 모두들 즐거운 날들 되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라방을 시작합니다. 핸드크림으로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한 주간 모두들 즐거운 날들 되셨나요? 매주 금요일 9시 반. 커드포드샵 라방, 인스타그램 라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뒤에 레인인사이칼 사은품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라방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그 사은품 보실 수 없지만 사은품 지난번에 레인인사이칼 사은품 소개해드렸을 때 유튜브 화면을 보시면 가방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커드포드샵 공지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공지는 일단 처음 아미리스 구매하신 분들께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이에요. 네, 커드포드샵에 아미리스 이슈 세븐틴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미리스 이슈 세븐틴은 1차 배송이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1차 배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배송은 그 다음 주, 2주 뒤가 되겠죠. 그 다음 주부터 2차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레인 매그진 이슈 세븐, 뒤늦게 몇 분 더 구매를 하셨죠. 그분들은 다음 주에 똑같이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커드포드샵에서 지금 레인 이슈 세븐 구매하신 분들 다음 주에 배송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구매하신 분들 다음 주에 잡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미리스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금요일 전부터 1차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실 분들은 주문을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주문 들어온 아미리스 이슈 세븐틴부터는 금요일 전에 배송이 될 거고요. 2차본부터는 그 다음 주, 2주 뒤부터 발송이 나갈 거예요.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군요. 수요일 수요일 날 레인 인사이클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첫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이메일에 보시면 패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표지에 나오는 이 애플사이트 스웨터의 작가의 말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서 PDF 파일로 설명된 부분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 쇼더 컨스트럭션 옷에서 팔 길이를 가늠하는 방법과 애플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여분을 두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산법을 또 PDF 파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메일 받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 인사이클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레인 매그진 구매하셨을 때 커드포드샵에서 받으신 안내문 참고하셔서 언제라도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일까지 우리 그 레인 이슈 세븐 한두 마감일 전까지 언제라도 어떤 작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공방장 샘플로 하고 있는 지금 애플사이트랑 똑같은 작품을 골라서 하시려는 분들께는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이메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메일에서는 그렇게 설명 부분과 함께 또 동영상 링크가 두 개가 나갔습니다. 동영상 링크는 버디 레이스 패널 스티치 가이드 부분에 버디 레이스 패널 뜨는 방법과 두 번째는 슬리브 레이스 패널 스티치 가이드에 나오는 두 가지 동영상으로 링크 같이 포함해서 이메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레인 인사이클에 조인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신 날로부터 그날까지 나갔던 이메일들이 다 한꺼번에 배송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대로 번호가 이제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2주에 한 번씩 이메일이 발송되기 때문에 그 파트를 순서대로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조인하시는 분들 뒤에 파트 번호 보시고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SNS 포스팅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 갖가지 참고사항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방장 채널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롱텔 튜블러 카스톤 원 바이원 리빙 하는 방법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공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커널 포드샵의 공방장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람 설정해 주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 보시면 롱텔 튜블러 카스톤 원 바이원 리빙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레인 인사이 칼이나 레인 G 칼로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애플사이트에 처음에 코 잡는 부분을 보시면 거기가 이제 롱텔 튜블러 카스톤 원 바이원 리빙으로 아랫부분에 리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참고하시면 좀 더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열심히 댓글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방장이 사용하는 공방장 샘플에 사용되는 실은 10분위니츠 드리프트 하고 그 다음에 10분위니츠 실크 클라우드 그래파이트랑 애쉬 칼라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애쉬 칼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크 클라우드 그래파이트 칼라로 이렇게 지금 편물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 요게 뒷판이고요. 애플사이트 스웨터는 아래서부터 위로 떠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버디 레이스 패널이 요기에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레이스 패널이 있죠. 네 레이스 패널 보이실 겁니다. 여기 레이스 패널 양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레이스 패널이 요렇게 네 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요만큼 작업하는데 사실 뭐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어 드리프트 씨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월스티드 웨이트는 정말 오랜만에 써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굵기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게이지가 음 18에서 20 스티치에요. 5mm 바늘로 했을 때 지금 권장 게이지는 18에서 20인데 음 아마 이제 그 애플사이트 스웨터를 뜨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제 몇 가지 오늘 라방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도 또 얼마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가끔씩 보면은 그 본인이 작업하려는 스웨터 사이즈에 대해서 어 그냥 보통 일반 그 샵에서 사시는 그 사이즈를 기준해서 작업하시려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옷의 그 그 피니쉬드 메셔먼트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그 기준이 되는 그 엑스 스몰 스몰 뭐 미디엄 이런 사이즈들이 나라마다 다 틀려요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 그것과 또 별개로 디자이너가 원하는 그 핏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에서 그런 핏감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루즈 핏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타이트 핏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에 맞추어서 작가가 원하는 그 디자인 핏을 위해서 얼마만의 여분을 주어야 된다는 것들이 항상 패턴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이트를 보시면 6에서 8인치의 여분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의 사이즈 보실 때 엑스 스몰 스몰 미디엄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사실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사실은 그 가슴둘레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피니쉬드 메셔먼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스워치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를 뜨고 있어요. 제가 샵에서 보통 의상을 살 때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이즈로 쓰자면은 제가 66 사이즈를 입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이즈로 보자면은 대부분 라지 사이즈 이렇게 해서 입는데 의상을 뜰 때 패턴에 나와 있는 라지 사이즈를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바뀔 때가 많아요. 실에 따라서도 스워치에 따라서도 제가 작업하는 것은 늘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드리프트랑 실크클라우드로 썼을 때 저의 게이지가 원작 게이지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18 스티치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 제 가슴돌레가 38인치입니다. 그래서 38인치에서 6인치 여기에 지금 이 작가가 원하는 여분의 이즈가 그러니까 여분이 6인치에서 8인치예요. 그래서 저의 가슴돌레 38에서 6인치를 더했을 때 44인치가 나오죠. 그래서 44인치 기준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버스트 컨퍼런스에 보시면 44인치에 해당하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예요. 제가 샵에서 사는 라지 사이즈나 66 사이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 사이즈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디 메시어먼트랑 피니쉬 메시어먼트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통 본인이 샵에서 사는 옷을 기준으로 작업하시면 항상 옷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워치를 기준해서 피니쉬 메시어먼트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예쁜 핏감의 의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6인치를 줬기 때문에 여분은 6인치를 둬서 스몰 사이즈를 작업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8인치 여분을 뒀다면 미디움 사이즈를 작업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스몰 사이즈를 고른 이유는 어차피 이 레이스 패널에 보시면 여기가 레이스 패널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블록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산적으로는 6인치의 여분을 줬다고 하지만 막상 이 의상을 다 작업하고 나면 대략 7인치, 8인치 정도의 여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의 뒤판이 상당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늘에서도 뒤에 이렇게 뭉쳐있는 게 보이죠. 다 작업을 한 경우 원래 권장 스워치에서 나왔던 18 스티치 기준의 그 게이지에서도 이 레이스 패널이 들어간 부분을 생각해 보건대 스몰 사이즈로 떠도 얼마든지 저는 미디움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플 사이트를 뜨실 때 꼭 바디 메셔러트를 참고하시고요. 스워치를 하실 때 내가 이 레이스 패널 부분에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모르겠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하신다면 앞에 스티치 가이드에 나오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스워치를 뜨신 다음에 블록킹을 하셔서 얼마만큼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레이스 패널 같은 경우에는 블록킹하고 나서의 차이가 스티치의 길이라든지 높이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늠하기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원래는 미디움 사이즈로 작업하려고 했던 것을 스몰 사이즈로 바꾼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레이스 패널 때문에 훨씬 더 큰 의상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방장 채널에 올려드린 튜블럭 카스톤을 보시면 이 밑부분이 지금 튜블럭 카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튜블럭 카스톤은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리빙이 이어지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걸리는 부분이 없고요. 이렇게 앞뒤로 이어지는 모양으로 리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튜블럭 카스톤도 1x1, 2x2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올려드린 그 내용에는 1x1 롱테일 튜블럭 카스톤 방법이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처음에 애플사이트 뒷판 작업하실 때 밑부분을 코를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으니까요. 레인 인사 칼 참여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인 인사 칼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또 레인 G 칼 참여하시는 분들 언젠가 애플사이트를 뜨고자 하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공방장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튜토리얼 링크들을 쉽게 찾는 방법 왜냐하면 비디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방장 채널에서 튜토리얼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보시면 튜토리얼 안에 대바늘은 대바늘대로 코바늘은 코바늘대로 튜토리얼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빨리 찾아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튜토리얼 영상을 공방장 채널에서 언제라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다가 지각했어요 보시는 분들 혹시 레인 인사 칼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이번 주에 제 생각으로 이메일이 나갔기 때문에 주말쯤이나 그다음에 다음 주 내로 한두 개씩 포스팅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번 레인 인사 칼, 레인 직 칼 모두 인스타그램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하셔서 여러분 같은 목표한 날짜에 예쁜 옷을 입어볼 수 있도록 작업해보면 좋겠고요. 제가 오랜만에 월스티드 웨이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도가 빠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금방 뜨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원래 5월달까진데 5월달까진데 막상 떠보니까 뒷판이 거의 뭐 며칠 만에 끝나겠어요. 이렇게 빨리 대다니며 왜냐하면 실도 굵고 이 레이스 패널이 워낙 이렇게 늘어짐이 있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을 뜬 것이죠. 이게 하루 정도 한 몇 시간, 두 시간 정도 했을 때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또 천천히 영화보면서 하루 딱 작업했는데 이만큼 속도감. 네, KS님 속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네, 그죠?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5월달 말까지라고 우리가 지금 마감일을 정했는데 정말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레인 칼에서 이렇게 빨리 될까 봐 걱정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두 시간 동안에 이 정도면 이거 어떡하죠?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치만 마감일은 변화 없이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그 날짜 5월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샘플을 빨리 뜨게 된다 하더라도 저도 그래서 멈췄어요. 멈추실 필요 없고요. 계속 쭉 떠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공방장 샘플이 좀 더 빨리 끝나게 되면 뒤에 뭔가 보여드릴 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좀 푸쉬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저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문어버를 하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만 하다 보면 금방 끝날 것 같고 우리가 적어도 앞으로 한 두세 번은 더 라방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문어버를 하나 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가시죠. 근데 레인 하나 더 가는 건 좋은데요. 레인 이슈 세븐에서 하나 더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도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멜수 이슈 세븐틴 들어올 거죠.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1차 배송부터 나갑니다. 칼라 숄 하나 더 추천합니다. 네 저도 칼라가 굉장히 탐이 나긴 하는데 사실 칼라보다는 제가 이제 이 샘플로 저의 공방장 샘플은 이걸로 이거 하나로 만족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서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멜수 이슈 도 있지만 또 한 다섯 가지 정도 도서가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할 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3월 달인데요. 4월 달이 되면 시부에서도 봄 신상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할 게 차고도 넘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차고도 넘치는 무언가 만들거리 그 문어발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차근차근 입고 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또 들어오는 도서들은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런 레인 매거진이나 그다음에 이런 맥킹스토리스 같은 그런 잡지들 이외에 소장하면 좋겠다 하는 소장 소장 값어치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도서들 중에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온 도서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값어치가 좀 있는 그런 도서들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는데 특히나 이런 잡지들 말고 도서 중에 왜 이렇게 스티치 가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작가분들 중에 꽤나 이름이 있고 소장 값어치가 있는 그런 스티치 가이드북들도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할 거는 너무 많은 답이 됐나요? 저도 지금 루나로 숄 뜨고 있는데 대박 좋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분 루나로 숄 뜨시는 분이 대박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근데 사실 저는 루나로 뜬 숄은 없는데 제가 루나로 다뤄봤기 때문에 숄 뜨기에 참 좋은 쉬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레이핑이 좋아서. 아마 칼라를 뜨신다면 저도 루나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무늬가 나오는 부분에 그림자가 비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음영이 확실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케이블 니팅에도 좋지 않을까 싶고 레이스 니팅을 하시는 분들도 루나가 참 좋은 쉬리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루나가 또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로 술모가 합사를 하기도 굉장히 좋지만 그 자체로도 숄 같은 걸 작업하시면 굉장히 좋을 쉬리입니다. 답이 되셨나요? 이번 레인 인사이카을 계기로 아마 시븐이치를 접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많은 작품들을 또 시븐이치들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다른 쉬들도 있습니다만 커들포드샵에 칭파이브라든지 로낫 레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샘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중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뜨시더라도 예쁜 옷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쉴들을 대표적으로 어떤 의상에 어떤 쉴들이 좋겠다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시븐이치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아마 접해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특히 이번 레인인사이칼로 한번 접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지 아마 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또 새로운 쉴들 나오는 걸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작품과 함께 예쁜 의상이랑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쉴들을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니터라고 하면 욕심이 많잖아요. 저도 거의 야안을 수집하다시피 판매하지 않더라도 쟁여두는 실들이 있을 정도로 저도 수집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참 잘 알아요. 책도 그렇고 저는 도서도 그렇고 실도 그렇고 꼭 수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수집하는 것들 중에 이것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많이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수집하는 그런 것들 중에 특히 제가 써봤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써봤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내가 좋으니까 아마 남들도 좋을 거야. 근데 사람 눈이라는 게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 눈이라는 게 거의 비슷해서 니터로서 오래도록 했던 사람이 어떤 거를 추천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본인 마음에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써서도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샵에서 그냥 물건을 판다기 보다는 저는 니토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수집할 때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다.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 이번에 또 들어올 때마다 특히 도서 상품들 올해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서 상품들이랑 실도 물론 있지만 도서 상품들이랑 몇 가지 그런 아이템들 주력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올 때마다 소개해드릴 거고 다음 주 금요일 나방에는 아미리수 이슈 세븐틴 같이 둘러보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쁜 밤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레인인사이트 칼과 레인지 칼 그리고 다른 또 소개하고요. 공방장이 소개하는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가지고 나방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9시 반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아멘